선생님 선생님 일하고 불러보세요 선생님이라고 불러보시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러보시라고요 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장난 그만 치고 장난 아닌데 제가 한 번 더 만들어드릴게요 인생의 명장량 명장하시로 좀 그만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졸업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일진이라는 캐릭터는 자기 일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리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상의적인 주입식 교육과 훈련의 힘을 믿게 해야죠 애들 좋은 대학 가는게 우리 보람이고 금지 아니겠어요?